자 이제 질문 6번에서 여기서 크리에이트 어 뉴 어셈블리 어셈블리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샥 하우징 파트를 추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셈블리 여기 들어왔거든요 어셈블리 그 다음에 샥 하우징을 요거 샥 하우징 요거 있죠 요거를 추가 파트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뉴 어셈블리 에서 요걸 불러온 거를 이제 샥 어셈블리로 이름을 명명해 주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save as 그 다음에 샥 샥으로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하라고 합니다 쇼그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죠 어 질량을 볼륨은 이 밸류에 가서 음 보시면 117.32g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구요 이제 6번은 했고요 이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이제 여기에서 add 피스톤 피스톤 파트를 추가하라고 합니다 요거 피스톤이네요 그러면 이제 어셈블리 에서 insert 그 다음에 피스톤을 잡습니다 피스톤이 여기 있네요 피스톤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석 조건이 이렇게 두개 나와있네요 그래서 이제 코센트릭을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릭 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단면도로 하면 이제 보기 좋죠 우선 단면도 하기 전에 요거 평행도 있네요 평행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했구요 그 구석 조건이 어떻게 들어갔냐 보면 평행이랑 여기 화살표 하면 이렇게 두개 보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누르시면 섹션 뷰 거든요 단면 무척 당황스럽네요 하트 어디갔을까요 화살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당황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구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 누르신 다음에 그 파트에서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섹션 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화살표로 이렇게 어 단 거 거리 평면 거리를 조종 해줄 거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메이트를 간 다음에 이제 요거를 클릭해주면 돼요 디스턴스가 거리잖아요 거리를 이렇게 40으로 해주고 40 맞죠 여기 40 그러니까 우리사 50부터 이제 철정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피스톤이 지루 좀 빠졌죠 40 하려고 네 이게 됐습니다 자 구속 조건이 이렇게 세 개 들어갔죠 디스턴스까지 해가지고 이제 섹션부 다 했으니까 이제 원상복귀으로 됐고요 자 그래서 이 메스가 이제 질량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이별류에 가서 메스 프로퍼티 가서 358.19g이 나왔죠 358 358.19g c 다비 c 정자비 c 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